안녕하세요 연쇄신통 식구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뵈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변을 잘 보는 방법 한마디로 똥을 잘 눕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은 우리가 이제 이 부위에 있죠 가운데 주로 소장이 있고 대장은 크게 이렇게 이렇게 결장도 있고 아래 직장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항문으로 변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에서 장이 기능적으로 잘 작용하려면 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벨브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를 회맹판이라고 합니다 이 회맹판은 뭐냐면 이 소장의 마지막이 우리가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하고 아래 맹장 사이에 있는 판막인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소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 대장으로 음식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찍 보내면 소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된 게 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설사를 많이 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는 소장에서 잘 안 내보낼 때는 오히려 변비를 일으킵니다 자 이런 회맹판의 기능은 뭐에서 조절되냐면 물론 자유신경에서 조절되는데 이 회맹판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물질 그게 뭐냐면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거, 향신료, 후추 이런 것들이 회맹판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이런 분들이 주로 매운 걸 먹으면 조금 있으면 설사할 것 같고 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회맹판 기능이 떨어진 거고 특히 열린 회맹판이 돼서 소장에서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가 안 되고 매운 거에서 회맹판이 자극이 돼서 바로 대장으로 넘어가면 대장벽을 자극하면 설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매운 걸 먹는데 나는 그러면 자주 설사가 난다 그러면 회맹판이 열려 있는 거고 이 바로 배꼽하고 장골 사이를 만져보면 그 부위가 많이 앞통이 있습니다 쭉 누르면 아파요 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매운 걸 삼가하셔야 됩니다 후춧가루도 삼가하셔야 되고요 물론 커피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일단 할 수 없이 매운 걸 먹었다 그럴 때는 회맹판이 아까 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장골 있는 데서 자기 배꼽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 순간적으로는 회맹판이 좀 닫힙니다 그러면 약간 배가 좀 더 안정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행 결장에서 직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휴스턴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부학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밸브 사이에게 좀 좁아지는 부위예요 이것도 되게 기능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하행 결장하고 직장 사이에 움직임이 잘 안 좋거나 중간에 휴스턴 밸브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 변비가 좀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브의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아까 같이 다 매운 음식이나 이런 게 영향을 주고요 아까 매운 거는 열린 회맹판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기름진 거는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대자국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회맹판이 좀 닫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닫힌 회맹판이랍니다 닫힌 회맹판이 되면 약간 변비가 잘 일어나요 그럼 변비가 많이 되면 실적으로 오래 변이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는 거죠 이건 독소가 쌓여서 또 문제가 돼요 자 이런 분들은 다 장의 밸브 기능과 먹는 음식의 문제고 그런 게 이제 자꾸 회맹판 기능이 떨어지면 뭐 허리에 좀 디스크도 잘 오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장의 염증은 전신적인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어깨나 테니스 엘버 이런 게 잡읍니다 먹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장이 아무리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매운 걸 조심하셔도 수분이 적으면 장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장 기능이 안 좋을수록 수분을 더 안 드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장벽은 원래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아닌데 장벽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 안 하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약간 배탈이 날 것 같고 실적으로 설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물을 더 안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몸의 전체적으로 보면 수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장을 적게 자극하면서 물을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 거 또 이제 우리가 장이 결론적으로 움직이려면 섬유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섬유질은 바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의 이런 충분한 볼륨을 유지해서 변의 양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제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섬유질을 또 드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장도 우리가 먹다 보면 일상적으로 먹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 같은 경우들이 안 좋은 균들을 자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현대 생활 속에서는 프로바이오틱을 이용해서 좋은 균들을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을 뭐 좀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적으로 우리 현대 식단이 그러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산속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주로 야채 위주로 먹고 잘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대 생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몸에 알러지 안 좋은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알러지가 생기는데 장에 알러지 생기는 경우에 상당수의 원인은 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산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재산제를 많이 쓰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위에서 산이라는 게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분해를 안 하기 때문에 분해 안 된 단백질이 대장으로 넘어가면 장벽을 약하게 하고 장 누수증을 만듭니다 그러면 장 누수증을 만들면 누수증이 된 상태에서 어떤 단백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특히 뭐 글루텐 그러니까 밀가루에 드는 글루텐이라든가 우유 같은 걸 먹으면 위에서 충분히 소환된 단백질이 들어오면 다 몸 안에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게 전신적인 알러지와 간절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 여러분들이 장상태도 좋아지고 변도 잘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변 굵게 쭉 나오면서 황금색 변을 만들 수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몸의 염증 장의 그런 기능을 유지해야 몸의 염증이 줄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유지하면 염증이 줄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절에 이런 통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